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희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오늘 부탁드리면서 저도 조심을 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백제 부흥운동의 영웅에서 매국노로 변절했던 논란 속의 인물 흑치상지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백제 부흥운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흑치상지 장군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이 흑치상지 장군의 진짜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흑치상지 장군은 성이 흑치고 이름이 상지입니다. 흑치는 이빨이 검다는 뜻인데요. 상국사기 흑치상지 열전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흑치상지 장군은 그 성씨가 백제의 왕족인 부여씨에서 나왔는데 흑치 지역을 하사바랐으므로 흑치를 성씨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흑치는 어느 지역인가? 아무래도 동남아 쪽 사람들이 이빨이 검다보니까 동남아 쪽 필리핀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견해는 충남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상국사기 흑치상지 열전에 보면 키가 7척이 넘었고 굉장히 용맹하고 날렸으며 지락도 뛰어났다고 나옵니다. 백제를 대표는 최고의 명장 중의 화물이었던 것이죠. 이런 흑치상지한테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바로 서기 660년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가 멸망하게 되자 바로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됐는데요. 나당연합군한테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백제의 부원들을 읽힐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서 흑치상지 장군은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백제의 부원들을 읽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체력 근거지였던 임존성에서 물이 3만 명을 모아서 백제의 부원들을 읽히게 됐고 그러니까 인근에 있던 성 200여 개 정도가 홍했답니다. 대단한 기시였던 것이죠. 그 당시 절망 속에 빠져있던 백제 유민들에게는 이 흑치상지 장군의 등장이 마치 뭐랄까요? 구세주? 이런 메시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무튼 이 임존성이 어떤 곳이냐? 충남 예산 대흥면에 있는 봉수산성으로 지금 비정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보시면 산세가 험합니다. 높은 산에 있는 산성이에요. 그래서 난공불락이 초롱성. 그래서 방어하기에는 유리하고 공격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했던 그래서 이 흑치상지 장군이 동요했던 지수신 장군과 함께 임종선을 굳건하게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백제의 부원동이 중심인물이라면 우리 저번에 배웠다시피 바로 복신과 도침이었죠. 이 복신과 도침이 일본에 망명하고 있었던 부여풍 왕자를 귀환시켜서 체력 왕으로 옹립하게 되면서 이 백제의 부원동이 기체가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나당여군이 거의 궁지에 몰릴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성공할 뻔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는 실패로 끝납니다. 왜 그랬냐면 정말 지로층에 내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권력욕 때문에 복신이 도침을 먼저 살해하고 그 복신을 다시 부여풍 왕자가 살게 되면서 이 백제의 부원동이 지로부는 극심한 내용에 빠지게 되고 그게 다 결정적으로 서기 663년 그 유명한 백강전투에서 백제의 부원군 외연합군이 나당연합군한테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이 백제의 부원동은 사실상 실패와 좌절의 기력을 하게 됐고 또 그 중심으로 있던 부여풍 왕자마저 고구로로 망명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흑지상지 장군한테는 두 번째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당시 당나라 황제였던 고종 황제가 백제의 마지막 태자였던 부여용 왕자를 보내서 투항을 권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백제의 부원동은 실패로 끝났고 부여풍 왕자마저 도망간 상태고 또 한때 자신이 모셨던 백제의 마지막 태자 부여용 왕자가 항복을 권유한 상황 속에서 결국 흑지상지 장군은 항복을 결정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항복을 거치지 않고 당나라의 앞잡이가 되어서 지연까지 자신이 굳건하게 지켰던 그 임종성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누구보다 임종성이 허시라든지 이런 것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자신과 동고동을 함께했던 그 동료들한테 칼 끝을 겨누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지수신과 임종성을 지키던 백제의 궁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멘붕이 없겠죠. 어제까지는 저 사람이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죽이러 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흑지상지 장군의 행동을 보면서 항복은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래도 한때는 자신과 함께 동고동했던 그 동료들을 죽이는 행동은 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의 행동을 보면 지수신 장군은 고구르로 망망했던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후의 행적이 없어요. 그래서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추정해보는데 고구려 역시 나당연합군에서 얼마 안 되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수신 장군도 그렇게 끝이 좋지 못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동양을 못해도 그 거린들의 그 쪽발을 깨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을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해치면 안 돼요. 항복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 그 어떻게 보면 동고동했던 그 동료들을 자신이 직접 죽인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흑치장지 장군은 아까 부여의 왕자와 함께 당나라 본토로 건너가죠. 거기서 이제부터는 진짜 당나라의 철저한 주구, 개가 되어서 당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되고 수많은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정말 그래서 엄청나게 출세 가도를 달리고 부귀 영화도 누리면서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엄청 높은 표수도 받아요. 정산품, 좌응양이, 대장군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는 종일품 영국공에다가 시급 3천호를 하사봤습니다. 여러분, 종일품 영국공이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의 최고의 관직이거든요. 그 당시 실제로 이민족 출신 장군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아, 정말 보기 안 좋죠. 게다가 그 당시 당나라의 여황지였던 측천무가 뭐라고 가졌냐면 백제한테 흑치상지가 있는데도 왜 멸망했는지 모르겠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와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던 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흑치상지 장군의 끝이 좋지 못합니다. 결국 측천무회에서 영국적으로 연루되어서 비참하고 억울한 치호를 맡게 된 것이죠. 처음에 당나라는 이민족 출신 장군들의 재능이 탐나니까 이 사람들 중용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당나라 황근에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당나라 군분의 세력도 구축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때 이민족 출신 장군들을 대거 역모체로 모아서 숙청하게 되고 이 와중에 흑치상지 장군도 비참한 치호를 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흑치상지 장군의 인생을 보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제 최고의 명장으로서 한때는 백제 부운동의 영웅에서 매국노를 변절하게 되고 당나라의 철저한 주구 개가 되어서 당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전공을 세우고 부귀영화를 다누리다가 끝내는 그 당나라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토사구평당한 이 불쌍한 장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는 결코 좋은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변말거리가 있겠죠. 자기 합류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역사적 평가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준엄하게 된다. 역사적 평가에는 절대 개인적인 사감이 들어가선 안 된다 봅니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 수많은 친일 매국노들이 일신상이 아니와 자신이 부귀영화를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배신하고 정말 일제 부욕하면서 얼마나 호의호식했습니까. 해방 이외에도 이승만 정권에 의해서 다시 중용되면서 대한민국의 주류시약에 대해서 지금까지로 떵떵거리며 그 후손들이 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붕괴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대로 된 역사적 심판과 단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흑지상지 장군과 또 이 친일 매국노들을 제대로 단제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다시 위험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고 얼음에 채했을 때 이런 매국노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평가에는 항상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고자 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씁쓸하고 분노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있죠. 여러분들이 응원과 경유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조심을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바른 역사로 바른 역사관을 무장해서 역사공부 열심히 해서 끼어있는 민주시민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공부 제대로 열심히 합시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항우사 전문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